이번 시간에 건축법 함께 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잘 되시죠? 그냥 문만 관리 잘하시면 시험 합격하는 것은 따눈 당판이시죠? 가끔 운이 없게 시험장 가지 못하고 당일날 응급실 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하여튼 문만 잘 관리하시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 116페이지의 대수선부터 함께 반항하십니다. 건축법에서는 적용 범위에서 부문항에서 세문항 정도를 시험에 출제하게 되는데 이 적용 대상에는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하게 되면 이를 건축행위라 하고 건축물에 하자 발생하게 되면 수선하게 되는데 건축물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선을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건축법과 관련된 개정에 따라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은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고 사용, 승인 받은 이후 개별 건축물마다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각각의 건축물과 관련된 사용 목적이 결정되게 됩니다. 애초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것을 건축법에서는 용도 변경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축대수선 리모델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입니다. 특별히 경미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대수선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건축대수선을 할 수 있는 반면 사용, 승인 이후 용도 변경은 허가권자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을 관장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용도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사용, 승인 이후 문제라는 것을 꼭 한번 살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번에는 대수원과 관련되어 1번부터 8번까지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피시는데 특별히 벽3계단이라는 말로 8가지 대수원 범위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주셔야 되고 특히 1번, 2번과 관련되어 내력벽이나 외벽 마감재료에 있어서 수선 변경 시에는 벽면적 30제오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때에만 대수원에 해당된다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3번 경계벽이라는 말 보셨는데 이 경계벽 앞에는 다가구택과 다세택이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만약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공동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그걸 대수원이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여기 다가구 다세택의 경우에는 항상 주차장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세대수를 무한정 늘리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대수원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8번과 관련되어서는 주계단, 피나계단, 특별피나계단을 보셨는데 5개 계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5개 계단은 대수원과 하등 관계없다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사용성이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이때 시군구청장은 허가권자입니까? 건축물대장 관할관청입니까? 건축물대장에 대한 관할관청이라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올해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나올 해인데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29개 건축물의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전문연경, 근죽이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수업하시면서 문화지폐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문종위관이라는 말로 대신했고 영업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다판운수기였습니다. 교육복지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노교수의 약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산업 등의 시설군과 관련되어 우리 운수시설이라는 말 보셨는데 다판운수기의 운수시설이고 운수시설은 인천국제공항이나 서울력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얘는 2차 산업과 관계된 내용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묘지 관련 시설이라 하면 화장터가 보일러를 이용하거든요. 그와 관계된 사항으로 산업 등의 시설군에 분류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놓습니다. 그래서 시설군하고까지와 관련되어서는 자산전문연교 근죽이라는 말로 각각 해결해주시는 게 일이십니다. 그리고 3번은 용도 변경 시의 건축 절차 준용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설계에 관한 사항과 사용성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우리 3번에 허가 대상이라는 말 동그라놓습니다. 허가 대상으로 바다 면적값 500조 미터 이상의 경우는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건축 절차의 일부 준용과 관련되어 용도 변경에 있어서는 허가 외에 신고 건축물 대상에 대한 기재사항 변경 신청 그리고 같은 용도 상황 안에 건축물 용도 변경 시에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마저 필요 없었습니다. 여기 용도 변경과 관련된 대상이 바다 면적값 500제곱미터 이상인데 허가 대상이라고 하면 하위 설계에서 상위 설곤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물 구조를 강화하는 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없던 기둥 하나 두 개 더 세우게 되는데 그것 용도 변경하는 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인 설계자가 설계해주는 대로 기둥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신고 대상으로서 바다 면적값 500점사 이상일 때 설계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이 말로 하면 드립니다. 뭐만? 허가일 때만. 신고는 상위 설곤에서 하위 설곤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있던 기둥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기둥 없을 때 설계 도면에 따라 없애버린다. 그냥 없애버린다. 그냥. 그래서 설계에 관한 사항은 허가 대상이란 말과 500이란 말을 함께 했을 때만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사용 승인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2년 전에 개정되었는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허가나 신고 대상의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다 면적값이 100조미터 이상의 경우는 사용 승인 준용한다. 사용 승인 받아린 양입니다. 다만 그 사용 승인 대상 중에 용도 변경하려는 바다 면적값이 500미만으로 로서 동그라놓습니다. 엔드 개념이죠. 대수원에 해당되는 공사 소문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추천놓습니다. 대수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걸 정리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상에 대한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이라면 같은 시설 군내 용도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문종위관에 있어서 문화 집회시설에서 종결설로 용도 변경하는데 그 바다 면적값이 1000제곱미터에 있을 때 설계 받아라 사용 승인 받아라 이 말로 하면 다 틀립니다. 문화 집회시설에서 종결설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동일한 시설 군내 용도 변경으로 허가 신고 대상 아니거든요. 그 면적이 1000이었을 때 사용 승인 받아라 이 말로 하면 틀린 것으로 그래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바다 면적값 1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지만 100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용도 변경과 관련된 공사 도중에 기둥 하나 배워내면 기둥의 증설 해체 그리고 3개 이상 수선 변경한 것이죠. 기둥 하나 배워내게 되면 그 자체가 뭐다? 대선이지 않습니까? 기둥 배워내지 않고 기둥을 수선 정도만 또는 위치를 2개 정도 위치 변경하게 되면 대선 아니죠.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100 이상이랄지라도 사용 승인 따로 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대상으로 바다 면적값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냐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러한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걸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라고 하면 그때는 사용 승인 받아야 되고 500미만의 말과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냐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때만 사용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걸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 리모덴과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우리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대수선 증축 개축 이 세 가지 개념이 리모델링에 해당된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3번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분쟁을 조정하는 기호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눈으로 쭉 보시면 개인과 개인이죠. 행정청과 국민 사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만약 행정청에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다면 심지어 정비사업 조합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위법 부당한 정비사업과 관련된 처분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한다 못한다. 한다라고 해주십시오. 하면 누구에게 도시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이고 정비사업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 설립 인각권자인 시장 군수 등에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장이 잘못된 처분이 있다면 장관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충청남도 공주시장이 잘못한 처분이 있다면 그때는 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행정심판 제기하면 나는 행정심판 청구권자가 되고 청구인이 되고 그 상대방을 뭐라 한다. 비청구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조합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개발법이라고 하면 지정권자 정비법이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각권자에게 인각권자를 무엇으로 비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청구인은 행정심판의 상대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조합을 비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린 것으로 비청구인은 상급관수를 말하는 것이지 위법 부당한 처분 환자가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행정심판의 본질이라는 것만 잠깐 파악해 놓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행정심판은 행정청과 일반 국민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행정심판이라는 것으로 따질 수 있는데 여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가와 국민사의 관계이다. 개인과 개인사의 관계이다. 그 개인과 개인사의 관계에는 분쟁 당사자의 타협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대상의 국가와 국민사의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설명하게 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판단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는 때 60일 재정신청이 있는 때는 120일 내 절차 완료하야 한다. 그래서 우리 조정과 재정이라는 말을 구분하기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소송제도는 삼심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개인과 개인사의 타협을 유도하는 것이 1심에 해당되는 조정이면 두 번째 하는 것을 재정으로 파악하시고 조정시에는 처리기간이 60일인 반면 재정과 관련되어서는 거두국의 120일 내 재정 절차를 완료하야 한다. 그렇게 기간 구분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제2절 건축 절차 함께 보십니다. 양가 1번 신청 차지였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그냥 재미로 보시면 사전결정신청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사전결정 의제사항을 시험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된 질문은 아마 4년 5년 뒤에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35일쯤에 시험에 나올 텐데 나는 그때쯤이면 필드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실 거죠. 돈 벌고 계실 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얘는 보기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 허가받은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땅이 있어야만 건물 건축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파악해놓으시고 항상 1번 2번을 눈에 익혀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소유권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했다면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 목적이라는 공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 말은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경우는 반드시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집합 건물과 관련되어 또는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집합 건물과 관련되어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해당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고자 할 때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시군의 80% 이상의 동의 얻게 되면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나머지 20% 이하 지문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한다. 매도 청구해야 된다. 매도 청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허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매도 청구와 관련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고 협의가 불성립할 때 매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하기 전에 협의를 하게 되는데 협의 기간은 몇 개월? 3개월. 만약 내가 민법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 민법에서는 사전 협의 기간은 2개월입니다. 공법에서는 3개월이 사전 협의 기간으로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3, 4, 5번과 관련되어서는 좋은 약이다. 그렇게만 지나십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안전 영향 평가라는 말 눈에 보이시죠. 대상은 초고충 건축물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졸타 이상의 건축물이 그 대상이 되게 됩니다. 2번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합시는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게 되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경미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수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신고에 관한 사항이 동그라미 1번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번은 건축 신고와 관련된 실효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한 날부터 1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다면 신고 여력 없어진다. 정당 사유가 인정된다면 1년 범인의 기간 연장할 수 있다. 1년 연장하는 게 원칙이죠. 공법상 딱 하나만 2년 연장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 기지개만 기반설부담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됐다면 도시계획위원에 심의 없이 심의 없이 1회 2년 범인의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면 1년 연장이 원칙입니다. 2년 연장하는 것은 딱 하나 기지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놓습니다. 3번은 특강이 건축 허가 사항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친숙한 숫자 보이시죠. 21층과 연 면접학계가 10만 점차 이상 공장 창구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4번은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인데 천천히 하시면 되고 그리고 5번부터 6번이 건축 허가 등의 제한입니다. 건축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최대 3년 동안 건축 허가 착공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7번은 필수적 건축과 취소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뤘습니다. 잠깐 예를 보십니다. 건축법에 따라 내가 살집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허가라는 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허가를 받고자 한다고 하면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한 때만 건축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놓습니다. 다만 이런 건축 허가 신청 전에 내가 미래에 취득할 수 있는 땅 또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지만 나는 공법과 관련된 내용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건물 건축할지 몇 층짜리 건물 건축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 허가 본자에게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특별히 건축 허가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사전 결정 신청과 달리 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놓으시고 특별히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면 건축 가능한데 이때 소유권, 사용권은 100%를 말하는 것이죠. 오직 소유권 과촌 때만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분양 목적의 공동택 나중에 큰 사기 한 번 치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보신 것 생각이 있으시다면 분양 목적의 공동택은 이제 안되지만 분양 목적의 상가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나쁜 짓은 하지 말자 대신 그냥 넘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집합 건물과 관련되어서는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게 되는데 구분 소유자 100% 동역이 곤란색이 있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구분 소유자 80 전체 지분에 80 그래서 우리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고자 한다면 구분 소유자 5분의 4와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관리단 집회의 결의 통과 때만 재건축할 수 있고 반대하는 5분의 1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있죠. 그걸 건축부에 그대로 반영해놓은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다만 이 건축법과 집합 구분법의 차이에 있어서는 사전 협의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허가 받은 후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매도 청구하기 전에는 사전 협의해야 되죠. 그 사전 협의 기간은 건축부에서는 3개월로 정해져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만약 민법을 워낙 공부 열심히 하셨다면 민법 생각에서 2개월로 나오면 틀려줄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허가 받아 건축할 대상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것이 그 대상이고 그러한 건축물이 만약 작은 건축물이라면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건축행위와 관련된 대수선과 관련된 행위를 우리가 각각 구분하시면서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한 적이 있거든요. 연 면적 100조 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고 바닥 면적 합 85조 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올해도 건축법이 4번 바뀌었거든요. 한 시간 끝나면 아마 올해 어제 지난주까지 개정되었던 것 자료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걸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수업하시면 됩니다. 계속 개정되는 것이 특징인데 특별히 100조 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이 신고 대상이 심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면 연 면적 200 미만 이고 3층 미만 건축물 건축을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관동자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해당되더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것을 기억해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연 면적 100조 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도시지역이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건 얘는 기본형이거든요. 그래서 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인 농림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인 계획관리지역에 연 면적 100조 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100 이하 건축물 건축은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걔는 신고 대상. 다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100 추가하는 건축물이라면 그때는 허가 대상으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오리 공장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2층 이하로서 연 면적 500조 미터 이하의 공장 건축은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놓으시고 높이 3m 범위 내 증충,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규모 작은 건축물의 기준은 연 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었죠. 특별히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 건축물 연 면적 200만 되면 큰 건물이 작은 건물이다.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은 작은 건물입니다. 200 이상이면 큰 건물 3층 이상이면 건축건축물 그래서 작은 건축물의 대수는 신고하고 대수는 할 수 있지만 큰 건물의 대수는 허가 받아야 되는데 최근 건축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 대수선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었죠. 수선과 관련되어 8개의 대수선 사항 중에 6개만큼은 신고하고 대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보호,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과 내력, 벽, 벽 면적 30조차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수선하는 것, 주계단 수선하는 것 이 6가지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대수선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같은 수선이라 하지만 외벽, 마감, 재료, 벽 면적 30조차 이상 수선하는 것은 큰 건물은 허가 받아야 되고 작은 건물은 신고 연 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은 200 이상 안 되죠. 3층 안 되죠. 이런 욕구 갖추었다고 하면 얘는 작은 건물이고 200 이상이라면 큰 건물, 3층 이상이라면 큰 건물 그래서 이 작은 건축물에 외벽,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 면적 30조차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작은 건축물의 경우는 다모다 신고 큰 건물에 이루어지게 되면 허가가 원칙인데 허가가 원칙인데 여기 수선과 관련된 6가지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는 산이 되는 겁니다. 다만 외벽, 마감, 재료, 벽 면적 35조차 이상 수선하는 것과 다세대, 다가후세계, 경계벽을 수선하는 것만큼은 같은 수선이지만 얘만큼은 허가 대상인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걸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고와 관련되어 우리 잠깐 구분하실 것은 건축 핵이건 대수선 핵이건 작은 건축에 대한 건축 대수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법정 범위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정리해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최소한 관농자란 말과 오리공장이란 말과 높이 3m 범위 내 증축행위는 신고 대상입니다.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는 대수는 신고 대상인데 큰 건물은 허가 대상이죠. 그 허가 사항 중에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오직 무엇만 수선과 관련되어 이 두 개 뺀 6가의 수선에 대해서는 그때만큼은 신고 대상이라는 것 구분하십니다. 건축신고와 관련된 치료사항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건축신고 환자는 1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착수 안 하면 효력 상실한다. 정당 사유가 인정되면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착공하면 이창이죠. 1차 건축신고입니다. 3차 공장 건축 허가 받은 때 5차과 관련되어서는 주민 위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특별 건축구역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게 되면 5차기죠. 오늘 한 번 하고 할 만한지 못 해먹을 것인지 한 번 판단하시는데 10중의 9분은 주택법 쉽다고 합니다. 건축법 잘 되면 주택법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시는데 이러한 건축 대선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단 우려가 가장 가까운 시군구청장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특광이 건축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시 방역시는 자신의 관할 구역인 특광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인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게 되면 기반설 필요하다 필요 없다.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서울이나 세종시의 기반설 설치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이 행사한다. 서울시장이 행사한다. 우리 개발행위 허가는 기반설과 관련된 한이었죠.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 그래서 큰 건물의 교원은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에 새로운 기반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 서울시장이 가진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시립병원은 보신 적이 있고 시립대학은 본 적이 있는데 구립대학이나 구립병원 본 적이 있다? 난 세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 구립대학 없습니다. 구립대학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자체가 교육시설과 관련된 기반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기반설을 큰 건물의 교원은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건 누가? 특광이. 관할 관청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는 특광이 되는 겁니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다만 이런 건축물을 대순환하게 되면 새로운 기반설을 설치할 필요 없기 때문에 건축행위만 특광이고 제1오테월드를 대수선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송파구청장이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라는 장소에 21층 이상의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의 규모 건축 대순 중에 뭐만? 건축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특광이 허가권자라는 것을 구분해놓습니다. 그걸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모의 건축물이랄지라도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창고의 경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특광인 건축가 대상에서 제외시켜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라는 것을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118페이지의 3번과 관련되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허가하는 사항으로서 장소에 관한 사항과 21층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 건축행위만 대상이죠. 공장, 창고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걸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건축물을 도에 속해 있는 시군에 건축하고자 하면 시장군수가 건축허가권자인데 시장군수는 이런 건축물에 대한 공장건축허가시에 미리 도지사에 승인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지사 사전승인과 관련된 대상으로 세 가지를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이런 규모의 건축물을 도에 속한 시군에 건축할 때 그 목적이 공장이라면 도지사 사전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것만 잘 챙겨놓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보시는 게 2번입니다.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 자연환경수질보호 가로 해놓습니다. 도지사가 지정공관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도지사가 지정공관구역에는 관할관청은 시장군수이다 도지사이다.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지정공관장소라고 하면 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되게 됩니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학계가 천중공사 이상의 위락설, 숙박설, 공동택, 일반음주점, 일반음주점 일반 업무시설 5가지가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이라는 것 살펴놓으시는데 얘는 재미로 기억하십니다. 우리 어릴 때 간첩 잡아 집안 살림 펴드리려고 간첩 찾으려고 노력해본 적이 있는데 포스마 바다 항상 뿔날려있고 얼굴 빨간 신분이 간첩이었거든요. 그런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대신 그 간첩이 자수를 하게 되면 3천만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수의 3천 잔여경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공관구역의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천제곱미터 이상의 5개 공동택과 위락설, 숙박시설, 일반음주점, 일반 업무시설 이러한 5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하고자 할 때 미리 도지사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수씨의 3천이라는 말로 5개 한번 정리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6번과 관련되어서는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이라는 말만 기억해놓으시고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회 1년 범인의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7번은 건축 허가는 원칙적으로 임의적 취소를 원칙을 하는데 딱 4가지 경우에는 필수적 건축 허가 사유입니다. 허가받고 2년에 공사 착수하지 않거나 가로 속에 공장의 경우는 3년 법정기간 내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할료가 불가능한 경우 착공신고 전에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수유권 상실한 때부터 6개월 경과토록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하면 건축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만약 허가받은 날부터 2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다면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 취소 팔 수 있다. 라고 하면 드립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만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8번, 9번, 10번부터 별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말자. 대신 8번은 가설 건축물에 관한 사항인데 가설 건축물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 네. 존속기간이 제한됩니다. 존속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가설 건축물을 연장 사용하고자 한다면 기간 만료일? 지금 14일하고 7일이 있지 않습니까? 박스에 14일하고 7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14일과 7일 본 적 없이 그냥 3월, 1월 이야기하시니까 대신 그냥 보십니다. 허가 대상의 경우는 14일 전에 연장허가 신청해야 되고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 연장 사용하고자 한다면 만료 예정일 7일 전에 연장 신고한다. 그렇게만 눈에 비켜놓습니다. 그리고 제3절 건축 제안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구분하실 것은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1단계는 대지에 대한 일정한 권리 갖춘 때만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대상에 관한 구분하시는데 특별히 경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건축물과 건축행위와 대선에 관한 사항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며 특별히 건축 신고하고 1년 내 공사 착수하자 한다면 건축 신고에 대한 효력은 없어진다. 허가 권자에 대한 구분하셨습니다. 허가 권자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 군, 구청, 장인데 예비적으로 특강도 허가 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는 허가 권자이다, 아니다. 그것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냥 재미로 다시 하나 보시는데 안전영향평가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16층 이상으로 연면적 10만점 이상의 건축물 그래서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점 이상의 건축물 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건축철차와 관련된 사안으로 우리 건축허가마다 분양하게 되면 사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익이 공익에 충돌하게 되면 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가하는 방법으로서 허가 등을 제한하거나 사전 승인하거나 그리고 허가를 취소하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신 겁니다. 그걸 살피시는 게 허가와 관련되어 시험에 나올 최대 범위인데 보통 시험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방금 보셨던 이 정도만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자가 공사 개시하고 그 공사가 완료되면 뭐 받아야 된다?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여기 사용 승인과 관련된 처리기간은 7을 사용 승인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금사 실시하고 합격한 때는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 승인서가 발급된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 만들도 돼 있죠. 대장은 누가 만든다?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이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를 표현하면 특강이 포함된다는 것만 다시 가능하십니다. 이게 절차입니다. 여기에서 보통 두 문제 나오거든요. 나는 이런 거 본 적? 한 장짜리 있습니다. 한 장짜리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시는 게 건축법은 안전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축물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세워지는 대지가 안전해야 되고 이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이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시험거리가 나오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 기억하실 것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모든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대지는 대지에는 건축물이 건축되었을 때 도로를 사용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드나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고 이 대지의 연면적 2000점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6m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게 264 공장은 364 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지가 도로에 직접 접해 있다면 대지와 도로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하고 그 건축선을 침부하는 건축계는 한다 못합니다. 다만 지표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 인정한다 그 정도를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조경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시는데 나무 심는 거죠. 그래서 60평 이상의 대지 면적 200점 이상의 대지에는 조경하여 하고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5천 미만이란 말과 연면적 1500점 이상 미만 물류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연면적 1500점 이상 미만인데 조경이란 말 생각하지만 저 물류시설이 주거적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는 조경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것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형태가 구조설비입니다. 그래서 구조와 관련되어서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항상 정리해 주시는 게 일부 필요하고 올해 개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는데 나는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들어본 적이 있다.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된 경우는 확인서류 제출 제작에서 제외시킵니다. 그게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한 건물에 소방관이 진입하여 인명구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방관 진입창에 관한 사항들을 올해 개정했습니다. 불과 관련된 건축물은 몇 층이나 11층 다만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는 고가 사다리 차량은 25층에 도달한 아닙니다. 몇 층 11층 그래서 11층 이하 층에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해 있거나 대피 공간에 설치한 아파트의 경우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해상에서 재배시킨다. 그걸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승강기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피난 승강기를 각각 구분하셔야 됩니다. 피난 승강기 설치해상은 고층 건축물에 피난 승강기에 설치해야 되는데 승용 승강기 한 대 이상을 피난형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걸 나중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예를 깔아놓고 하시는 겁니다. 남은 지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오면 좋고 안 넣어도 그냥 어쩔 수 없죠. 워낙 방대한 양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를 다 정리하신다면 건축사시험에 도전하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높이 제한은 크게 신경도 필요 없지만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올해 공개 공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결합건축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 공개 공지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결합건축 나왔기 때문에 건축 협정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그 정도를 해주시는 게 이쪽이고 이러한 건축 제한 규정을 모든 건축주가 준수해야 되는데 위반한 건축물은 철거 등의 시정명령 대상이며 시정명령의 불응 한때는 무엇? 이행 강제금 부가 징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저 이행 강제금과 관련되어서는 1년에 2회 이내 반복하여 부가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정명령에 따라 자진 철거했다면 새로운 이행 강제 부과는 없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을 절반 감격해주는 게 있습니다. 연면적 85다 60이다. 2분에 개정되어서 60입니다. 연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그냥 60만이 문제가 아니라 주택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이행 강제금 2분의 감격 대상이 된다는 것 정도만 구분해놓습니다. 잘하시는데요. 본 느낌은 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보자. 잠깐 쉬었다가 또 보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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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